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꼬맹이들이 여기도 접아요 아우 이 전부 다 구층에서 빨리 여기도 지금 새끼낭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지금 다른 저쪽에 테크 쪽에서 미기는 낭이들인데 여기로 다 올라와 있네 아우 큰일이다 이거 요번에 중숭아를 해도 지금 아이들이 아유 꼬물꼬물 써봐요 하단 쪽에 하고 겁도 없이 여기 거 다 죽어가야 되겠어요 저쪽에 애들이 오늘 지금 많이 안 와갖고 많이 남았는데 배가 고팠나봐요 이쪽에 지금 낭이들 아유 뭐여 여기서 살림 보내려고 아야들이 와 있어갖고 원래 제가 주는 애가 아닌데 저쪽에 사루터에 주는데 오늘 사루터 애들이 조금 지금 많이 안 와갖고 많이 남았거든요 자 애기 먹어 요 다른 갯맘이 주는 낭이들인데 아 그 닭가슴살하고에 이거 저 생선 어게가 원래가 저 겉에 아픈 애들이 있어서 그래 줬는데 아 주던 거 계속 이래 주다보니 애들이 아유 잘 먹네 예 잘 먹어요 이거는 예 안 안 먹고요 예 그 애는 다 먹었어요 저 사루 먹었잖아요 예 나는 게낭인데 저거 잘 안 먹고 사루를 그래 좋아해요 아유 참 좋은 일 하네 또 아니 애들은 제가 미기는 다른 갯맘이 애들은 저 챙겨주는데 오다 보이지 마 이 지금 엉망이 여기다가 버질러 놓고 먹어라 경계를 어수러 해요 응 그런구나 간다 간다 엄마야 뭐라 엄마야 뭐 새끼가 봐라 새끼가 엄마야 하자 다 가슴살 죽처럼 해주니까 저걸 잘 먹네 해도 아 큰일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공원에 지금 번식이 너무 많이 돼가 너무 훨씬 Grant 나는plan Fortnite 아ryn unanimously 너에게 많이 먹碼 아랏 Jack Like στη 애 bly 고항 조 sar 고항 아랏 가 아들이 많네. 아유, 이거 어떡할래. 앞으로 길 생활할때. 어? 오글오글해서. 하나하나 쪽에 앉아있고. 요 위에 없는데. 원래 터테크 쪽에 있는데. 여기로 다 올라와 있네. 얘는 며칠 전에. 어미낭이거든요. 우리 어디고. 사르트 와서. 배가 고파가. 새끼낭이 먹는 것 저래. 혼자 막 다 먹고 그랬거든요. 예. 어머. 조그만한 애가. 닭죽을 너무 잘 먹어서. 아유, 줘봐라. 아유. 오늘 포식한다. 너희들. 우리 애들이 많이 안하고. 아유, 겁이 많아. 도망가고. 응. 얘는 그래도 용감해요. 보통 이래. 처음 이래. 경계를 해가 안오는데. 아유. 오늘 마침 그쪽에. 많이도 해왔는데. 그쪽에 애들이. 지금. 아유. 이거는 안가갖고. 또 치즈낭 줘야 되겠다. 치즈낭 가야 돼. 간은 또 사료를 잘 먹어요. 그 애들은 맨날 먹으니까. 이거 오랜만에 포식해라. 괜찮다. 아유. 사람들이 오니까. 여기 지금 사람들 다니는 길목인데. 흐흐흐. 빨리 먹으라. 아유. 큰일이. 빨리. 정승아. 지금. 여기 공원에도. 낭이들이 많이. 그게 있어. 또 봐요. 집 거 다 먹고. 욕심 많은 거 봐라. 조그만한 게. 엄마 거 옆에서 붙어갖고. 아유. 아유. 엄마 또 양보한다. 먹어라 너. 어서 먹어. 얘가 너무 잘 먹어요. 얘 혼자. 아유. 못 먹었니? ück Yang. 으응. 으응. тора. 으응. ㅇ釣 Ext litres구요. 5k. 5k. 아윤아가 있는 강아 slide. 0 … 음 진짜 조그만한게 진짜 잘 먹어요 이봐요 전부다 이 새끼들이다 여기까지 잘 새끼들 안 데리고 오는데 데려왔네 오늘 여기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없어 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여기 지금 하단이 청소하고 이러면 안 올라오는데 어서 너도 먹어라 먹고 아줌마 오늘 볼일 있어 빨리 가야된다 잘 먹죠? 아이고 다 먹었어요 벌써 아 세상에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